아참, 그 따님 결혼식 날짜는 잡으셨어요? 아, 우리 수지요? 예 그게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, 예? 아니, 문제라니요? 형민 군이 제니퍼와 결혼을 하겠대요 예?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제니퍼는 우리 서원이랑 지금 교제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심지어 제니퍼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신혼방까지 만들어줬다는데요 아니, 그럴 수가 아, 미녀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? 아니요 우리 모두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아니, 그럴 수가 있나 강 회장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강 회장님 네, 저 좀 봅시다 아멘